오늘도 고작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점 명점 어우 난 이거 아직도 소름 돋아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하는 책 소개 시간 숙면의 모든 것 일본 분이라서 자꾸 이름을 까먹어서 니시노 세이지 스탠포드 대학 의대 정신과 교수님이 쓰신 숙면의 모든 것 꿀팁으로 가득 찬 숙면의 모든 것입니다 숙면 생체 리듬 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숙면 생체 리듬 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이 얇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족을 뗀 책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말 두갈씩이면 두만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순간 대가리만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꽉꽉찬 책이에요 꽉꽉찬 책이라서 이거는 뭐 그냥 다 외우시면 돼요 빨리 잊고 잠자라 얇게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잠자면 땡이다 그런 책은 아니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 주변 사람 지인들을 위해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이말년 주호민 작가 작품으로 한 자문행 있잖아요 자문행 그분이 이 책을 이런 관련 책을 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읽어보셨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의 이게 용어 자체가 오늘 말씀드릴 게 수면부채 이게 좀 오래됐으니까 거기서 아이들을 해서 어 난 그게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딱 사용해가지고 괜히 롱런하는 게 아니고 괜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도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어 난 그래서 놀랐어요 그 수면부채로 갖고 그거 시나리오를 끌어와 갖고 쓴다는 것 자체가 아 대단한 상상력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박희순 양동근 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워갖고 나중에 한번 꼭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면부채 오늘 고 작가님이 좀 얘기해 주실 건데 제가 사실 그 수면부채로 진짜로 뒤질 뻔한 사람이에요 너무 수면부채가 많아가지고 제가 우울증 약을 1년 넘게 먹고 있는데 제가 이게 다 수면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잠을 잘 잔 다음에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막 빅복할 때는 잠자는 시간도 없어 대중도 없고 그다음에 막 새벽에 막 3시에도 일어나서 하고 늦게도 자고 4시까지도 하고 막 3시간만 자도 쌩쌩하다고 막 이딴 개소리나 하고 있고 처음에 우리들이 만났어요 네 그때 그래갖고 인생 많이 그러니까 수면부채로 제가 빚쟁이 돼갖고 인생 파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산 그거 그거 개인 회생 절차 신청해갖고 그거 이제 그거 뭐냐 우울증 약 먹으면서 극복해낸 거예요 저는요 잠 많이 자고 그래서 여러분 수면부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고 여기서 되게 짧지만 되게 체계적인 실험을 보여줘요 엄청나게 체계적인 실험 수면부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수면부채가 일본에서는 이분 때문에 유명해셨 같더라고요 원래는 원래는 아니다 수면부채라는 표현을 통해 뭐 이 사람은 교수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 처음으로 경종을 울린 인물이 미국의 윌리엄 C. 디멘트 교수다 이 사람이 이런 수면 쪽에서는 짱인가봐요 개짱 이 사람이 수면부채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나는 이거 까먹었는데 제가 요거는 넣을게요 디멘트 교수가 수면 스탠포드 대학교 수면 생체 리듬 연구 교수의 창설자니까 선배님이시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수면 연구의 1인자 1인자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분이 인간에게 일정한 시간에 잠이 필요하며 그보다 짧으면 부족한 분량이 쌓인다 즉 수면에 빛이 생긴다 수면부채라는 용어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잠은행이 나온 건데 수면부채 뭐냐 읽어드릴게요 미국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면부족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수면부족과 수면부채는 어떻게 다를까 좋은 주적이죠 수중에 있는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리기는 했지만 금방 갚을 수 있는 상태가 부족이고 빛이 불어나서 갚을 방법이 없어진 것이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면 둘의 차이가 분명해 보일 것이다 즉 수면부족이 쌓여서 만성화되면 수면부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채라고 하는 건 빛이기 때문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면부족 상태면 조금 나중에 잠을 몰아서 자면 어느 정도면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게 만성화돼서 수면부채가 되잖아요 이게 갚기가 힘들어요 신용불량자 이게 그냥 그때는 데미지를 받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인생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수면부족이 축적되면 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병, 우울증의 정신신화, 인지증 등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수면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잠은행을 보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수면부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을 여기 보면 잠시간과 수면만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잠을 못 자게 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수명을 줄이는 행위거든요 얼마나 안 보이는 살인자예요 살인마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 자체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죠 저번 방송에서 보여줬잖아요 우리나라 잠을 잘 안 잡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잠을 안 자요 심지어 우리 남성 데뷔 자녀들도 잠을 별로 못 자고 있어요 특히 영화 유아들도 왜요? 스마트폰 TV랑 스마트폰 밤에 그거 보지 마세요 여기 보면 블루라이트 나오는데 일단 밤에 이 파장이 짧은 블루라이트 보면은 각성 상태 그러니까 밤이 돼서 자야 되는데 뇌가 그렇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멜라토닌 생성을 교란시켜요 교란 그러니까 아이들도 늦게 자거나 잘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면부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하고 이 책은 사회적 문제보다 우리 개인이 이런 수면부체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해서 이런 수면부족이 만성화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책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수면부체를 해결할 수 있는가 참 이게 무슨 뭐 이렇게 판법이 없어요 판법이 없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세 가지를 얘기하냐면 잠을 많이 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잠의 질이 중요하다 이 부분 특이하게 일어날 때 개운하게 일어나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양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실험이 있거든요 이 실험이 대박이에요 제가 저는 이제 실험을 좋아하니까 여기 그 몇 쪽이죠? 여기 49페이지 보면은 49페이지 보면은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은 되게 체계적인 실험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8명의 건강한 청년을 대상으로 14시간 이상은 무조건 침대에 있게 해요 그래서 잠을 원없이 자게 하니까 맨 처음에 돈 받고 잠자니까 그냥 뒤지게 자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데 이게 포화가 되면서 포화가 되면서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균 7.5시간을 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8.2시간 정도 자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적정 시간을 찾아내 이 사람들이 그 사이가 이제 이게 누적되면 수면 부채가 될 수 있다라는데 대신 이분이 이제 훌륭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실험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14시간씩 못 짜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7시간 기준으로 삼아서 휴일 같은데 한번 특별한 업무가 없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을 때 마음껏 한번 잡아라 이거죠 잤을 때 하루가 아니라 오랫동안 자다 보면은 아 자기만의 시간이 나와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7시간 어떤 사람은 7.5시간 어떤 사람은 8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본인이 적정 수면 시간이고 거기서 내가 평소에 만약 6시간 잔다면 1시간 2시간씩 누적적으로 수면 부족이 생겨서 결국 수면 부채가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체킹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찾았네 저는 왜냐면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되잖아요 저는 딱 1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자거든요 저는 알람을 아예 설정을 안 해요 저는 8시에 무조건 일어나요 저는 알람을 설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7시간 자면은 중간에 깨지도 않고 깨지도 않고 저는 그냥 7시간 자면은 더 잘라 그래도 잠이 안 오고 무조건 깨져요 그렇죠 이게 제가 몇 년 살았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4,5시간만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아 내가 갑병 잡같은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하려고 내가 잠을 푹 잡았는데 이게 나는 7시간 되면 무조건 깨져요 진짜 그래서 저는 알람을 안 써요 그러니까 수면 부채가 무서운 게 첫 번째로는 이거를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지나간 거야 지금부터 잘해야 돼 그거 하나랑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수면 부채 상태인지 자각을 못한다는 거야 책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 7.5시간과 8.2시간도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자각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7시간 이상 자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딱 7시간 자요 특히 직장 생활을 좀 빡시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이 좀 적어요 저는 삼성 당길 때 정확하게 5시간 반 잤어요 그러니까 5시간 반 주변에서 5시간 반 자고 6시간 자니까 어? 그래 그 정도 자는가 보다 내가 더 자면 안 되지 하는데 이게 그냥 살아가 보면 5시간 5시간은 5시간 반 잤어요 6시간 잤을 때 오늘 피곤함이 일을 빡세게 해서 피곤하지 내가 잠을 못 자서 피곤한다고 못 할 수도 있어요 6시간 자면은 근데 계속 수면 부족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수면 부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잠자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이분은 제가 좀 높게 평가하는 이거 뭐냐면 현실 현실 되게 현실적이에요 낮잠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장난 아니야 근데 양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가 뭐랄까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낮잠을 활용해야 돼요 낮잠을 활용하러 나와요 왜냐면 아무리 근무 시간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잠깐 20분 이내에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커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근무를 빡세게 할 때는 그거는 중간적으로 어쩔 수 없긴 하다 이런 얘기가 하세요 왜냐면 업무도 해야 되는 거니까 어? 그런데 불구하고 그거를 한정적으로 끝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에서 좀 한계가 있으면 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이 책에서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당연히 중간에 깨면 안 되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최초의 비렘 수면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잠의 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잠자고 90분이라는 거예요 잠자고 90분 그래서 딱 잠을 놀고 나서 90분에 깨면 안 돼 그러면 그 하루의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책 읽고 나서 저희 딸하고 아들이 같이 자는데 제가 이제 잠들면 자리에 옮겨주거든요 절대 이때 깨우면 안 돼요 그럼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가족이 사이클이 다를 때는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잘 때 90분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분에 뭐가 나오냐면 초반에 90분을 어떻게 잘 잘 수 있는지 방법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잠자기 전에 뭘 먹지 않는 거예요 뭘 먹지 않았을 때는 두 가지를 줬죠 하나는 잠잘 때의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두 번째로는 저번에 방송하신 노폐물 제거 그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심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잠잘 때 양말 잠깐만 여기서 퀴즈 잠잘 때 여러분 수면 양말 신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책 읽어보세요 그건 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될 사람은 심부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 심부 온도를 수면 양말은 얘기하지 말아요 네 아무튼 심부 온도를 닥쳐 그럼 내가 얘기를 어떻게 해 나만 얘기하라며 수면 양말은 얘기하지 말고 심부 온도만 얘기해요 심부 온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잠잘 때 심부 온도가 힌트 줄게요 심부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조금 조금 습관만 바꿔야 됩니다 꿀팁이 되게 많아요 꿀팁이 되게 많고 되게 좋은 정보가 많아갖고 제가 원래 눈이 좀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제가 이제 안 좋아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머리를 보면은 하루 종일 눈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동안 제가 아침에 좀 보더라도 눈이 괜찮더라고 이거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생활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 당내고 오고 온 중 읽으면서 먹는 게 좀 달라졌고 잠드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기 전에 라면 오지게 쳐드셨거든요 진짜 내가 먹었다는 말은 초코파이라 그게 아니라 초코파이라 야 나 라면 먹으러 간다 그래서 난 우리 와이프가 그거 못 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날 맨날 약 올리는 거야 그래서 나도 먹고 싶다 자기 전에 라면 근데 엄청 안 좋은 거였어 그래서 야식을 좀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뭘 안 먹으니까 나한테 맨날 통화 끝나면은 나 라면 형님 라면 한 젓가락 하러 가신다 그러면 맨날 그러면서 아우 오지게 쳐드시네 진짜 그랬어요 그거 이제 밤에 안 먹는 거랑 아침에 야채 좀 많이 먹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타민 D 비타민 E 먹는 거랑 또 확기도 바뀐 게 잠자는 시간이 늘었어요 저는 신박사님만큼은 아니어도 잠을 한 6시간 이내로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 이러면 뒤지는구나 죽는구나 죽는구나 그것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왜냐면 제가 좀 오랫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읽으면 하루 종일 눈이 안 좋아가지고 못 읽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침에 책 읽고 왔어요 또 신박사님이 요즘에 아주 양서를 잘 물어보셔서 장난 아니야 내가 요즘에 그런 책 읽느라고 책 주소 오는 거 아주 줍줍의 일인 줄 그렇지 그렇지 아침에 너무 재밌게 읽고 왔습니다 진짜 재밌죠 그 책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 책 같이 읽으시면서 이번 기회에 숙면을 보는 거 이게 일본서 원제가 숙면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숙면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죠 주변 영상에서 비만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인지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노폐물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숙면의 습관을 기르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 읽으면 여러분 개꿀팁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좋지 가족 좋지 친구 알려줘서 야 내가 잠 좀 알려줄게 싹 알려줘 브리핑 한번 때려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오늘 제가 숙면 주제로 세미나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는 진짜 근데 알려주기도 편해요 알려주기가 편해요 왜냐면 내용이 어렵지가 않은 대부분 않고 그냥 꿀팁이기 때문에 꿀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뒷부분에 그 아동 여성 노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달라요 생체 리듬이나 어떤 건강 상태나 발효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 그 다음에 잠에 대한 전략이 다 달라야 돼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숙면의 모든 것은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찍어봤고 다음이 이제 피부인가요? 다음 책이 피부는 그 다음 책 다음은 아마 움직임 아 다음이 움직임이요? 피부가 먼저예요? 순서를 바꿨어요 아 순서를 바꿨어요? 네 움직임 챔은 스트레스의 힘 켈리 맥고건의 교수님인가? 스트레스의 힘 그분도 스탬포드 교수님일걸요? 애매한데? 아무튼 그분도 아무튼 내가 알기로 교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되게 짱이에요 그 사람도요 진짜 스트레스의 힘은 뭐라고 명제여갖고 아무튼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나와갖고 둘 다 저희가 좀 그거는 다 맛배기를 조금씩 봤어요 진짜 개좋은 책들이에요 진짜 개좋은 책들이라서 그거 어떻게 사회 전반에 적용할 건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둘꾸러기 여러분들은 숙면의 모든 걸 읽은 다음에 다음 책도 또 즐겁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책으로 그 다음에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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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